안녕하세요 대회 제파지입니다 사줄 것 같아요 럭키랑 잠깐만 잠깐만 럭키 두 마리 잡으러 왔는데 여기는 원래 뜨는게 아닌데 잠깐만요 아니 원래 여기 럭키가 뜨는게 아닌데 깜짝 놀랐네 아니 이거 이벤트 대박이네요 미안 이거 집 앞에 럭키가 떠서 잡으러 갔는데 여자리가 아니에요 특히 1시간짜리 나온건데 잔마모까지 세트로 꼬마들 혹시 좋은거 할 수 있으니까 잡게요 삼성사는게 모르는게 좋은거 아닌거 같은데 저거는 레이더에 안맞던건데 저거 모르게 다와 눈깔 들어가 잔마모 잡아야 돼 하나에 시간 별로 없는거 같은데 위치를 까먹는데 도망쳐 뺐잖아 전망물에 참 알통문까지 있죠 와 높다 높아 아 진짜 웬만하면 앉아볼랬는데 이정도면은 아 진짜 아 황락이 깨야되는데 미치겠네 내일은 롯데마트 갔다가 레이더 좀 돌아야겠어요 아 뭐냐 이거 와 이거 뭐냐 와 한방에 도망가 아이씨 또 높네 라지도 없죠 아 아 럭키는 꽤 착한데 잔마모는 무슨 뭐 미쓰는것도 아니고 자 여기 또 있죠 아 흠 흠 얼떨결에 럭키 3개 잡는 영상이 되어버렸네요 저쪽 가서는 연달아 확인해보죠 마치 잠만 봐도 높았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아 잠만 봐도 진짜 애증의 연계죠 혹시 1호치? 아니죠 낮이니깐 이제 메달 딸 겸 가봐주고요 요번에는 스트레이밍 하면서 아마 피카츄 메달 딸 것 같아요 아 그때까지 좀 개수 유지하려고 합니다 피카츄에 접고 저 뭐야 라파라스가 또 쪘어? 어딘데 라파라스까지 하면 대박인데 이거 아 치료받았는데 지금 건너야 돼 집에 가야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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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베린터스길이네 굳이 건너 필요하고 그만큼 넣어져 아 아직도 떨어진다 여기 여기 짜켓 찍을려 했는데 흐흐흐흐 여기 막 뜨네 아니 추워 죽겠어요 지금 배틀에도 없구네 아 나오네 아이고 아 추워 개리 나왔나 아 추워 죽겠네 야 빨리 추워 가암마 추워 피카츄 이기 싫죠 나중에 피카츄 잡나봐 진짜 모자 쓴거 아니야 안잡을 아 쳐버리겠네 진짜 마지막 브레이 제프님 브레이 띠우구요 추워 길게 아 그냥 들어가 이제 굿보이 아 잡았구요 아 추워 죽겠다 자 파일이 뭐 지금 죽이냐 3대장 가깝장 요건 이벤트 3대장 물론 에버라스랑 민영도 있지만 걔네들은 뭐 이미 민영이의 탄천으로 수록뽑뽑 잡고 98%도 몇개 있으면 상관없구요 아 아 추워 죽겠다 라프라스는 갑자기 떠가지고 없었는데 괜찮나 럭키 말곤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이게 라프랑 장난감 카드 잡아서 좋은것도 잡고 민영도 잡고 그래서 그냥 이제 잡만보는 더 키울생각이 없어요 삼촌더리 이하나 아르사나 그 82%도 키웠고 이제 키울생각은 없는데 뭐 몇번 나오면 됐죠 라프라스 아 그냥 몸속으로 잡죠 볼수는 엑셀런트에 오르죠 엑셀런트 엑셀런트의 원샷 또 마치구요 하이퍼볼 던질거랬나 그냥 잡혀 아 진짜 안잡히네 아 문 막혔어 에이밍이 틀려져서 와 이게 뭐야 이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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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티에서 마쳤는데 그리티나 맞출까 잡혔네 귀여운 아이는 포켓블라 안 잡히더만 엑셀런트 맞춰면 엑셀런트 입맞았는데 잡았어요 그냥 희성끄론 아니네 아 추워 이제 들어가야지 요거 이벤트마켓 해장이 또 어디있어요 재밌는데 이맛이죠 이맛 아 또 뭐가 더있나 볼까요 아 집에 살살 마시려도 그냥 좋은게 팍팍 되니 어한이 벙벙 하죠 그냥 설마 또 있겠어 자 방금 뜬 럭키죠 아까 잡은거 잠만 번은 아직도 스킨을 못했네 놓쳐서 그런가 와 라퍼라서 또 떴네 아닌가 아까 그쪽에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있었나봐요 이 라퍼론 방금 뜬거 맞네 하 이제는 그냥 들어갈래요 아휴 진짜 개척값만 보고 꺼야겠다 추워 죽었어요 이거 한 10분만 밖에 들어있는데 동상걸릴 것 같아 지금 슬리퍼거든요 와 근데 잠만 보고 6,400짜리 6,600짜리 2,300짜리 한 마리씩 놓쳐가지고 한 3마리 놓쳤어요 그냥 바로 척값 올림하는 애들 와 다 좋은거였나 와 진짜 굳이 오 꽤 높은데 이정도면 100%를 키울만 하죠 아이고 아이고 오 1,400짜리 5,800짜리 6,400짜리 6,400짜리 하여튼 근데 레이드로 재미는 많이 본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자 이제 계측감 볼까요? 혹시나 좋은 게 있으려나 보통 이상함 활약을 못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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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꼬마돌이? 꼬마돌이 이걸? 이거 95%면 할만하죠 아 근데 너무 CP가 낮아가지고 고민되네요 아까 잡은 게 이거거든요 제가 거의 잡은 거 꽤 높죠? 이게 8, 10, 10인가 그러더라고요 나쁘지 않죠 아 그리고 시스템 끓는 거였어 EV는 활약 못하고 R통면은 활약 못하고 근데 꼬마돌이 경이롭네 어 뭐야 R통면 또 있네 아우 차가운다 아우 차가운다 아우 차가운다 아우 차가운다 아우 차가운다 이거 그냥 R통면 꼬마돌아 그러면 그냥 좋지 않네 못 던지자 그러면 아우 차가운다 경이로운 거 자체가 보기가 힘들거든요 아우 여러 번 돌아 댕겨서 아우 차가운다 아우 차가운다 아우 차가운다 로딩 중이야 나 오프라이만 쓰는데 응 안해 미니볼 뭐 Q&A 보면 안전하다 하더라고요 어차피 오프라이만 봐서 다른 오프라이 봐도 이렇게 막 청하게 되어있지 않아가지고 근데 방송 찍으면 사진 천 진화에 천 게 필요하고 체력이 늦죠 오마돌 오마돌 추워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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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십 이거 너무 애매하네 84 에서 8 9 10프라네 키우기 애매하겠네요 으 으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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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산 생활에 암호究章에 아 패스 8 8 5 5 5 5 5 아 이런 ieur 반한데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지 아 그 자카 끝이 10분 걸린ину 동상으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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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야죠. 출도 감사라도 촬영하려고 하고 있죠. 여기 같이, 어, 여기 있을 때 홈스테이를 주인하지 않나? 저거 나 엄마라 불렀는데. 아이고, 추워 죽었다. 자, 잉어킹. 틀어봐. 이건 아니지. 여흑신이에요. 자, 패키스도 될 것 같다. 지금 잡아보자. 자,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, 그래도 꽤 많이 잡았네요. 아, 왜 이래, 이거. 이제 안 버려. 빠져버릴까. 바겐 데일러. 이제 잡았구요. 잔마모 하나 또 꽂혔네요. 진짜 높은데. 아, 레이아가 또 거의 다 하겠네. 이제 배터리 업사지가 느려야 해, 이거. 다행이네, 잔마모. 2464, 688. 아, 2464. 아, 2464. 네. 21. 아, 32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